안녕하세요 자연생태팀 활동가 박성준입니다. 요즘 저는 동해바다 해안선을 따라 침식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해변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기후변화와 개발행위로 빠른 속도로 해안가가 깎여나가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그런지 해안가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더욱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암울한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답답할 때면 무엇을 하시나요? 인류학자 에나칭은 산책을 하며 버섯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 세계 끝의 버섯은 저자 에나칭이 전세계적인 송이버섯 거래망과 송이버섯의 생태를 추적하면서 만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피어난 생명인 송이버섯은 세계 곳곳에서 채집되어 자본주의 경제 안과 밖을 넘나들며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냅니다. 송이버섯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다양한 존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불안정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관계와 생명을 찾도록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책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프로로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프로로그 가을향기 넓게 번지는 버섯갓들로 가득한 다카모토 능선 채워지고 번창하고 가을의 신비 8세기 일본의 시가지 마녀 슈즈 내에서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버섯을 통해 내 감각은 되살아난다 꽃처럼 소란스러운 색깔이나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다 버섯은 불현듯 나타나 다행히도 내가 그곳에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면 불확정성의 공포 속에서도 아직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공포는 존재하며 나만 느끼는 것도 아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들이닥치고 있고 산업 발전은 백년 전 어느 누가 상상했던 것보다 지구 생명체에 더 치명적임이 증명되었다 경제는 더는 성장이나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일자리든 간에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새롭게 등장하는 재앙만은 아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리로 가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다 불안전성은 한때 불우한 이들만의 운명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불안정한 것 같은데 돈을 벌고 있는 순간에도 그렇다 20세기 중반에 글로벌 북방구의 시인과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안정된 상태로 갇혀있다고 느꼈던 반면 오늘날 글로벌 북방구와 글로벌 남방구의 많은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과 끝없이 마주치고 있다 이 책은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의 상황 즉 안정성에 대한 약속이 부지않은 삶을 탐구하기 위해 버섯과 함께 떠난 나의 여행이야기다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갑자기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된 수천명의 시베리아인이 버섯을 따라 숲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내가 쫓는 것이 이러한 버섯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있다 바로 우리 것인 줄만 알았던 통제된 세계가 실패했을 때 통제받지 않는 버섯의 삶이 선물이자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버섯을 건네줄 순 없지만 나를 따라 이 프로로그 서두의 시에서 예찬한 가을 향기를 음미해보길 바란다 이 향기는 일본에서 매우 귀히 여기는 향이 진한 야생버섯인 송이버섯 냄새다 송이버섯은 가을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 냄새는 여름의 풍요를 상실한 슬픔을 환기시키지만 가을의 날카로운 강렬함과 고조된 감수성 또한 불러일으킨다 전지구적 진보의 풍요로운 여름이 끝날 때 이러한 감수성이 필요할 것이다 가을 향기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부재하는 보통의 삶으로 나를 데려간다 이 책은 20세기의 안정성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던 근대화와 진보의 꿈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나보다 앞서 많은 분석가가 이미 그러한 꿈을 분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는 그런 꿈에 기대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같이 안다고 여겼다 이제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근대화와 진보의 꿈에 대한 비판 대신 그런 발판 없이 사는 삶의 상상력을 동원해 도전해보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송이버섯 진균이 갖는 매력에 마음을 연다면 송이버섯은 우리를 호기심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호기심이야말로 불안정한 시대에 협력해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어느 급진적 팸플릿은 이 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외면하려 하는 망령은 세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깨달음이다 만약 우리가 전지구적 혁명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면 항상 그려왔듯이 현재를 살아야만 한다 1945년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파괴됐을 때 폭탄 맞은 풍경 속에서 처음 등장한 생물이 송이버섯이었다고 한다 원자폭탄을 손에 넣은 것은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꿈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꿈은 부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갑자기 우리는 인간이 의도했든 아니든 지구의 거주적합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오염, 대멸종,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러한 인식은 더욱 커졌다 현재의 불안정성 중 그 절반은 지구의 숙명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간에 의한 교란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속가능성이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다종의 후손들에게 거주할 만한 환경을 몰려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현존하는 불안정성의 나머지 절반 즉, 전후 발전의 놀라운 모순을 생각하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개발한 원자폭탄은 근대화의 증거로 여겨졌다 따라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든지 그 혜택을 누릴 터였다 미래의 방향은 익히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한가? 한편으로는 전후 개발기구를 통해 구축된 글로벌 경치경제가 세계 곳곳에 손을 뻗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수단을 잃어버린 것 같다 공상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모두 근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그것도 그냥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표준 고용을 제공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 일자리는 이제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훨씬 더 비정규적인 생계수단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본주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거의 어느 누구도 이전에 정규직이라 불리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라 할 만하다 불안정성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를 이런 처지에 빠뜨린 자들을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유행해 보이고 나 또한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이상한 신세계에 주목하고 상상력을 펼쳐 이 세계의 윤곽을 감지해야 한다 이때 버섯이 도움을 준다 폭탄 맞은 풍경 속에서도 기꺼이 나타나고자 하는 송이버섯 덕택에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이 집인 폐허를 탐색할 수 있다 송이버섯은 인간이 교란한 숲에 산다 쥐, 너구리, 바퀴벌레처럼 송이버섯도 인간이 만든 환경 문제의 일부를 기꺼이 참아주고 있다 하지만 송이버섯은 유해 생물이 아니다 송이버섯은 귀한 고급 식재료이며 적어도 일본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종종 지구상 가장 귀한 버섯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송이버섯은 나무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도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송이버섯을 따라가다 보면 환경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환경을 더 훼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하간 송이버섯은 협력적 생존의 한 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송이버섯은 글로벌 정치 경제의 균열도 분명히 보여준다 지난 30년간 송이버섯은 북방구 전역의 숲에서 채집되어 신선한 상태로 일본에 배송되면서 글로벌 상품이 되었다 많은 송이버섯 채집인은 삶의 터정과 선거권을 빼앗긴 문화적 소수자다 예컨대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거주하는 가장 상업적인 송이버섯 채집인들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이주해온 난민이다 송이버섯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디에서 채집되든 생계에 큰 도움이 되며 문화 회생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송이버섯 상업은 20세기식 발전의 꿈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버섯 채집인 대부분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등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생계를 이어갈 다른 방도가 없는 이들에게 상업적 채집은 근근히 살아가는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어떤 종류의 경제인가 송이버섯 채집은 자영업이며 채집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없다 임금이나 혜택도 없으며 채집인은 그저 자기가 찾은 버섯을 팔 뿐이다 버섯이 나지 않는 해도 있는데 그런 시기에 채집인은 경비 손해에 더해 수입도 없다 상업적 약생버섯 채집은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불안정한 생계의 한 예다 이 책은 송이버섯 상업과 생태를 추적하면서 불안정한 생계와 불안정한 환경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각각의 사례를 통해 뒤얽힌 삶의 방식들이 열린 배치의 모자이크를 이루면서 그 하나하나가 시간적 리듬과 공간적 원호의 모자이크를 향해 더 깊게 열리는 말하자면 나 자신이 패치성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현재의 불안정성을 지구 전체의 상태로 이해해야만 우리 세계가 처한 이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다 성장을 가정한 분석만이 권위를 갖는 한 전문가들은 시공간의 이질성을 보지 않는다 일반인 참여자와 관찰자에게는 그 이질성이 명확히 보일 때조차 말이다 그러나 이질성에 관한 이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우리의 현 상태와 관련된 패치성이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상력을 재개해야 한다 이 책의 요지는 버섯을 통해 바로 그 과정을 추동하는 것이다 상업에 관하여 당대의 상업은 자본주의의 제약과 가능성 내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선례를 따라 자본주의를 학습한 20세기 학생들은 하나의 강력한 물줄기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보를 이해했다 이 책은 부가 축적되는 방식을 분석하며 불안정성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가정 없이도 자본주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진보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패치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는 곧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패치에서 생산된 가치가 자본을 위해 전유되기 때문에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생태에 관하여 인문학자들은 인간의 진보적 지배를 가정했기에 자연을 근대성에 반하는 낭만적 공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과학자들은 진보를 풍경연구의 틀로도 사용했다 팽창에 대한 가정이 집단 생물학의 개통적 서술 방식에 스며들었다 생물종 간 상호작용과 교란의 역사가 소개되면서 생태학이 새롭게 발전했고 이로써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대할 바가 줄어든 이 시대의 나는 많은 생물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도 정복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란에 기배난 생태를 찾고 있다 나는 경제와 생태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된다고 보는 방식을 거부하지만 경제와 환경을 잇는 한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투자자원으로 삼아 불을 축적한 인간의 역사다 이 역사를 통해 고무된 투자가들은 사람과 사물 모두를 소외시켰는데 여기서 소외란 마치 생명의 얽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과 사물은 소외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동하는 자산이 되었다 운송을 통해 거리라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사람과 사물은 자신의 삶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삶의 세계에서 교환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가령 먹거나 먹힐 때처럼 다른 존재를 단지 어떤 삶의 세계 일부로 사용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데 그 경우에는 다중의 생물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소외는 생활공간의 얽힘을 배제한다 소외시키려는 자본주의의 꿈은 단 하나의 독립형 자산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풍경을 변화시킨다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잡초나 쓰레기가 된다 이런 곳에서 생활공간의 얽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비효율적이고 어쩌면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단일 자산을 더 생산하지 못하면 그 장소는 버려진다 나무는 베인다 석유는 고갈된다 작물은 플랜테이션 농장 토양에서 더는 자라지 않는다 자산을 탐색하는 일이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소외가 이루어지면서 풍경은 단순화되고 단순화된 풍경은 자산 생산 후 유기된 공간 즉 폐허로 변한다 오늘날 전지구적 풍경은 온통 이 같은 폐허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생명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이런 장소들도 여전히 생기 넘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버려진 자산들파는 종종 새로운 다종과 다문화의 삶을 생산한다 전지구적으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러한 폐허에서 생명을 찾는 일밖에 없다 우리가 내디딜 첫 걸음은 다시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진보소사의 단순화에서 해방되어 패치성의 매듭과 맥박을 탐험하는 것이다 송이버섯이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 버섯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